너한테만 하는 거에 더군요. 너한테만 하는 거에 더군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 가사를 들리는 대로 저희가 받아 적어서 그 원곡에 가장 가깝게 잘 부른 팀이 승리한다는 거죠? 석진이 형이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알아요. 많이 알죠. 많이 알아요. 그리고 준영이 형님이 많이 하신다잖아요. 아니 아니요. 이것저것 막 듣는데 알아듣고 듣지는 않아요. 예전에 그런 막 올드팝 같은 거. 핫송 아니고 필리핀 노래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노래 알아요? 아나 아나 아나. 한 번 더 부탁이 최초인데 어떻게 될까요? 아나. 농이실랑 카사문동기도 농이실랑 카사문동기도 금나라랑가무랑가무랑 진짜 웃는데? 아주 맞죠. 석진 씨는 알겠죠? 아나 아나. 농이실랑 카사문동기도 맞아요. 나보다 훨씬 낫네. 무신이 형은 혹시 뭐 그렇게 따라하는 방송을 잘 몰랐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전에 지찬데요. 레츠 크리스마스 아이 기븐이 마카 이렇게 기븐이 마카 기븐이 마카 레츠 크리스마스 아이 기븐이 마카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이건 이건 라밤바다. 이건 라밤바다. 이건 내가 다 알아요. 가사는. 우웅이 하라고요. 이건 라밤바는 안다고요. 이건 라밤바다.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해봐. 우시보이. 지아. 쇼미 패쇼라. 쇼나. 쇼나. 아리당. 아리당. 강. 트리아블. 예흥노라. 어부. 소기 끓는다. 속이 끓는다 속이 끓는다 그런 비슷한 발음이야 브랍치랑 어부 나오죠 어부 아니 어부기야 어부 어부씨가 어부 어부나 어부 잠깐만 내가 이제 볼게요 한은 아저씨 쇼라무스 부위 개린고라 쇼미 긴 사라 쇼라무스 부위 배용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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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진짜 쇼라뿌리 사라 어부로 쇼라묵시 사라 이게 무슨 일본어도 아니고 사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쇼라무스 부위 쇼라뿌리 사라 진지와라 맘저풀이네 진짜 풀리네 아 여기 부모 많이 하신 명문대 출신의 아유 역시 다르시네 쏘라무식고 디우소라 시리삐아 시리삐아 게유무니 세리빠라는 세웅 Де용이 세리빠라는 대웅이 아예 맞아 그냥 이 아니야 쏘리끄리 나라 쏘리끄리 나라 쏘리끄리 나라 쏘리끄리 나 쏘리끄리 나라 쇼리끄리 나라 쏘리끄리 나라 무슨 말인지 얘기 시켜요? 아까 전에 김지미 선생님 어디 갔어? 김지미 나온다니까 김지미와나 김지아? 김지아 김지와나 맘속 그리데아 여기 내부 진짜 근데 구름 같아요 구름 이도시고 느낌이 있으시네 고기 부르셔야 됩니다 음악 주세요 진영이 형은 1 2 3